대전시가 최근 거센 확산세를 보이는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합니다. 고속 시외버스 터미널은 하루 3차례 방역을 하고 시내버스는 19개 기점지에서 전문 방역업체가 차량 내부를 소독합니다. 도시철도는 역산의 자동 발매기와 전동차 내부 방역을 강화하고, 대전역을 이용하는 해외 입국자는 전세버스로 자가격리 장소까지 수송합니다. 대전시는 또 이번 연휴 기간 시내버스 운행률을 평소의 77% 수준으로 유지하는 한편, 시와 자치구에서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 3만 2천여 면은 무료 개방하고, 전통시장 주변 도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할 예정입니다.